루마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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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바른 루마니아 강사 강치후입니다 루마니아는 드라큘라가 살았다는 오래된 성 그리고 동쪽의 파리라고 불렸던 수도 부쿠레시티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루마니아도 그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언어랍니다 ECK 교육에서 준비한 더 바른 루마니아 강의를 들으시며 그 매력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내 마이 배댐